중학교꺼 같애 아시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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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어는 중국어는 외계어는 외계어는 아니요.. 엄마가 되요 어.. 엄마가 되요 모야모양 쌍리 우리 집에 고양이가 또 생겼네 또 어디 살고 있어요 성공을 했어요 호빈이랑 싸워놨거든 나도 성공해야 돼 그러다 다쳐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도 언니처럼 맞춤 추겠다 멈추면 돼 멈추면 돼? 안 돼 1번 놓친 거야 잠깐만 나 말할게요 응 응답이 뭔지 몰랐지 됐다 되게 어렵네 난 3학년이라 그래서 되기 쉬울 줄 알았는데 중학교꺼 같애 그렇게 쓰러질 걸 뭐 하러 한다고 한 거야 도대체 그냥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기본 실력 아니겠어 너 기절이야? 너 기절이야? 너 우리 사이 다 말하는 거거든 아 진짜 못됐다 그럼 이렇게 울면서까지 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 이제 두 번 다시 나가지 말지 내가 이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해? 어떤 걸 컨트롤을 못 하는 게 틀렸을 때 마음 아니면 틀렸을 때 맘이 좀 꽂히는 마음한테 차람의 고이 어깨 풀면 안 돼 그게 너무 싫어 아 너가 틀렸을 때 짜증나고 막 그걸 화내면서 푸는 너 자신이 싫구나 다 그래 엄마도 틀리면 막 내 자신이 싫고 그래 하지만 승아 이건 자랑스러워해야 될 거야 울 게 아니라 네 자신과 싸워서 결국 풀어낸 거잖아 너는 네 내를 이겼어 네 내가 뭐야 저희들 도망가 짜증 부려 여기 이쯤에서 때려쳐 이랬는데 네가 끝까지 했잖아 근데 쉬어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우리는 너네 3학년에서 웬만한 학생이 풀만한 건 다 푸른 것 같아 국어? 국어 1, 2학년 게 아직도 있어? 괜찮아 이번 바운드에 풀면 이제부터 국어 아주 이제 수학 그제 너무 열심히 하지마 그리고 내년에는 절대로 1월달에 보는 경시대회는 죽어도 하지마자 선생님이 너가 경시대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실수만 없으면 점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서 국어? 이제 엄마가 국어 저거 하면 너 이제 국어 잘해 어? 어려워? 어려워? 엄마 다 읽어줄게 이제 안방에 있는 책 보자 저 책만 다 보면 너 이제 국어 천재래 응 국어를 잘했어 왜 저기 잘 싸울라고?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? 한국은 인간 국어는 배로 사냐고 듣는데 영어는 잘해? 일본어는? 중국어는? 외계어는? 외계어는 잘해? 해봐 오 오 아 그게 무슨 그게 어느 나라 외계어인데 파파파 파파파 라는 외계의 어느 미지의 곳에 그게 언어야? 아 아 누구랑 소통할 수 있는데 파파파 외계인 아 어떻게 생겼는데 거기 다리가 세 개야? 파티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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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토마? 아 뽀띠파띠는? 걔네 나라 말이야? 응 아 뽀띠파띠가 그 나라 말이였구나 아 그 꼬리 좀 어떻게 해봐 그 꼬리 좀 어떻게 해봐 또 해결놔 마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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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숨 손 코 아 이리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 묶어야 되지 않을까? 머리 내려와서 또 머리 떴다가 나 사랑해요 나 근데 너 안 떨려? 나 안 떨려 그래? 너 머리 묶어 빨리 너 가서 머리 잡아 싫어? 너 반항하는 거야? 사춘기다 아마 여기는 엄마 못 들어갈 거야 승아 좀 이따 너 일로 내려오지 마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 여기 공관 이 분이 반이 있음 너 좋은 거 아니야? 왜 눈빛이 자다 일어난 눈빛이지? 엄마가 길에다가 썼어 오 나이스 어때? 이제 몇 분 남았어? 영어 보기 전까지 영어 보기 전까지? 한 50분? 두 문제, 세 문제가 어려워 두 문제, 세 문제? 항상 두 문제, 세 문제가 어렵대 예상 전수는? 장려상 아니 넌 대상 아니야, 언니가 대상 따뜻해? 언니는 대상이다, 장려상 뭐라고? 언니가 대상이다, 장려상 아니야, 반대 응, 반대 아니야 이건 뭐야? 붕어빵 붕어빵과 딸기주스 엄마 밥이 제일 맛있지 제발 사먹는 밥 좀 맛있다고 해줘 천천히, 철풍이 저기 안에 물도 있어, 쌤아이 물 먹어도 되고 비가 많이 오네 조금 물 따뜻해? 엄마 좀 따뜻하면서 안 돼? 응 괜찮아? 응 이렇게 먹고 가서 졸려서 자는 거 아니야? 딸이 봐 진짜 잘 먹어 너 진짜 너는 그렇게 먹는데 안 뚱뚱해지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 벨트는 왜 하고 있는 거야? 보는 사람은 없나봐 너 혼자 보는 거 같아 아니 뭐 사람이 있어 그래? 응 여기 여기 이거 수험표 네가 가져가고 봐봐 저기 여기 수험표 네가 가져가고 봐봐 오 자석철은 끌려간다 오 이상하다 이상하게 자석처럼 끌려가고 싶네 거기다 갈 데가 없다 나 애쓰고 여기가 애쓰고 여기가 애쓰는데 왜 아까 전에 보래 아 그래? 나 갈 데 또 안 타야지 아 그래? 응 엄마? 밤이 됐네 돌았다 오 또 이 고생했다 미 계속 놀아라 놀다 지쳐 쓸었을 때까지 놀아라 토할 때까지 놀아라 알겠느냐 공부할까? 공부할까? 공부 Felipe 좋아요 받을까? üs